LA더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에이가 팔꿈치 수술 후 처음으로 실전 타격에 나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. 팀의 스프링 캠프에 임하고 있는 오타니는 미국 애리조나주 글랜데일의 캐멀백 렌치에서 세 차례 타석에서 한 차례 홈런을 기록했습니다. 오타니가 투수의 공을 친 건 팔꿈치 수술을 받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. 정상적으로 타격 훈련을 소화하면서 다음 달 20일과 21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리는 샌디에고와의 MLB 개막점 서울 시리즈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스포츠였습니다.